청필림도 우리 혈언도 있죠? 두두사이크 청남동마동란님도 오랜만에 보이고 청필림도 찌르고 들어가는데 은석음님하고 이게 통해야되는데 원투가 지금 안통하면 시바시 치즈와퍼 과정은 치즈와퍼인데요 시바시하고 아 투투사이랑도 없구요 이거는 지금 에 치즈와퍼만 잡으면 되는데 에 에 에 투투사이랑 어 무리에요 무리 자 자 무리했죠 약간 에 너무 깊이 남았고 어어 이거 지금 두엘님 청실님도 치고 있고 아 아 아 치즈와 포만 좀 잡으면 되요 아 로아이님이 에 에 에 에 아 아 이거 지금 점사인데 지금 최대 화력이 좀 치즈와퍼인데 아 아 아 아 압소사 잡고 시바시 다시 공격이지로 와있는 페이크 후에 그러나 이 치즈와퍼 이 범위스쿨도 있기 때문에 에 페이크가 지금 무한정 페이크를 쓸 수가 없죠 달라라공지 남았는데 에 에 배짱인님 에 로아이님 투투사이랑이 또 에 무리해요 약간 지금 혼잔데 지금 아이 에 에 이 위자로 지금 자 위자가 그렇게 좋아진게 아니에요 지금 자 에 에 착각이에요 위자 화력이 지금 뭐 크게 넣은게 없어요 어 이게 어떻게 된거죠 오 이거 투투사이랑이 지금 뭔가 어 주위에 다른사람이 있나요 오 이거 한컨 했구요 투투사이랑이 아 이게 어떻게 된거죠 자 아 이거는 정말 자 차력 위자라는 칭호처럼 괴력을 발휘했어요 순간적으로 투싸이랑 에 달라라공주 지금 누웠구요 자 청실님 에 자 분명히 치즈와퍼한테 죽을줄 알았는데 아 이게 지금 자 청실님 에 계속 지루 들어가 에이 시발시누꾼 아 이게 잘해주는데요 지금 청실님이 굉장히 적절히 잘 그렇지 아 롱아이님 까지 지금 이게 지금 아 차비 분들하고 좀 아주 아 이거 밀었어요 아 투투사이랑도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자 밀었어요 자 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이 나왔는데요 완전히 에 자의 bunch는 완전히 믿었어요 아 토키투투쎠나 에 치즈와 퍼리슛이 공격했죠 롱아이 님이 그것도 좋았고 에 투두사랑 또 나와요 치즈와퍼 노리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붙었어요 지금 투두사랑도 치즈와퍼 약간 좀 움츠러들죠 다른 나라 공지 남았는데 정신림하고 에그로 딱 아 이거 완전히 점사로 좀 잡았죠 에 이게 오늘 무너지는데 제주들도 물론 뭐야 이제 이진급 짓인데 자 자 음 투두 잘하는 한번 해줘야죠 음 이거 꼭 신부가 또 이상한 것도 민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음 자비 분들하고 지금 음 음 잘했고요 투두사이랑 또 나와서 지금 치즈와퍼 노려요 예 아 이거는 지금 완전히 지금 투두사이랑이 안 들어가요 지금 왜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죠 저거 최대한의 어떤 전시효과를 노리는 거죠 예 저거 전 같으면 뭐 치다가 쇳 들어가고 결과를 볼 사이도 없이 그냥 도망갔는데 지금은 네 가만히 놀이세요 응 그렇지 탁 멈춰서 딱 있고 북상처럼 어 아 아 아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갑자기 응 이 정도면 어떤 화력으로 인정이 될만한데요 응 글썽 제조 자비 분들 중에서 오늘도 그죠 응 아 이 정도 하는데 화력 아니라고 하진 못하겠죠 어 치즈와퍼를 잡았습니까 이것도요 자 딱히요 응 어 투두사이랑 치즈와퍼만을 노리나요 어 그렇죠 문제가 될만한 지금 제조 화력은 에 치즈와퍼다 에 그 견제할 것만한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 또 이런 생각 책임감 이걸 지금 느낄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투두사이랑이 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거죠 응 옛날에는 뭐 저 아무렇게나 그냥 마법 몇 번 계속해서 치다가 죽고 이랬는데 응 자 용하이님 자 일단 크게 눌러놨어요 제조들 으